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2위 스마트폰 시장 태국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업체들의 도약으로 판도가 바뀌었다는 평입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00만대를 출하해 21.1%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년 대비 36.1% 줄어든 수입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포는 22.2%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며 전년 대비 69.8%가 늘어난 출하량을 자랑했습니다. 화웨이 또한 출하량에서 73.4%의 성장을 보이며 13.1%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보는 12.7%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전년 대비 52.2%의 출하량이 하락해 8.6% 점유율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날리스는 삼성전자가 중가폰 전략을 채택해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중국 업체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